야, 이선재! 야! 너 뭐해, 새끼야! 뭐 하는 거냐고! 야, 너 진짜 죽이고 싶어서 그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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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라고, 이 새끼야! 정신 차리라고! 야! 그만 하라고 좀! 안 돼! 놔라고 좀! 결석은 한 명인데 왜 세 자리가 비어? 누구야? 저기 빈자리 두 자리 누구야? 아, 수업 또 찍히네. 공부 좀 해볼라 그랬더니. 이래서... 우리 엄마가 친구 잘 사기라 그랬어. 울냐? 울냐? 아, 나 이거 진짜 또라아이네 진짜. 아, 나 이거 진짜. 하하하하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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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왜? 너 혜희랑 무슨 일 있는거지? 너 둘이 이상했던거 그거랑 상관있는거야? 야 이 답답한 새끼야,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라 해결을 피하지 말고. 야 너 이러는거 혜희가 봤어 봐. 혜희가 일어나고 싶겠냐? 어? 야 너 너의 사랑? 저 Alexis?